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배달의 민족은 7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류사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. 배달의 민족은 최근 배달 전문 업체를 인수하면서 물류사업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. 배달의 민족이 인수한 두바퀴 콜은 자체 배차 시스템을 갖춘 업체로 서울, 경기 및 지방의 70여 개 대리점을 기반으로 월평균 35에서 40만 건의 배달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는 아마존이 자체 배송에 나서는 것도 결국은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우아한 형제들은 현재 배민프레시, 배민라이더스, 배민쿡 등의 신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음식 배달 전문 업체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. KS뉴스 이은지입니다.